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 축구 얘기하고 싶은데 다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골랐죠? 보셨어요? 방송은 못 봤어요. 저는 봤어요. 새벽에 장안을 보고.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스포츠 평론가의 이걸 아직 미래를 못 버리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어제 촉이 왔어요. 손흥민 선수 골랄 것 같은 촉이 왔어요. 결과 꼭. 내가 그때 비록 얘기는 안 했지만 난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다.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경기였던 게 손흥민 선수가 한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을 세우느냐 마느냐의 경기였기 때문에 30포인트. 네, 또 팬으로서. 다 아시네요.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뉴욕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게 바로 타임스케어일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5개 광고 경쟁으로도 유명한데요. 최근엔 이렇게 축구장만한 초대용 광고판이 들어서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뉴욕 타임스케어 광장 이야기인데요. 타임스케어 광장 아시죠? 아니,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영상으로 이만한 전광판이 있고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엄청 비싸죠. 헐리우드 영화에서 뉴욕을 배경으로 하면 꼭 등장하는 장소, 정말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라고 할 수 있는데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고 가장 분밀한 거리인 덕분에 방금 오디오로 들으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을 비롯해서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거기에서 옥외 광고, 전광판 광고를 정말 끊임없이 틀어주고 있거든요. 비쌀 텐데 광고료. 광고료 비싸요. 그런데 이 비싼 곳에서 조만간 손정우에 대한 광고가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웰컴 투 비디오, 그 손정우? 웰컴 투 비디오. 세계 최대 아동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에 그 손정우의 광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손정우의 광고라고 하면 그 광고 내용이 뭘 뜻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아동성범죄 실태와 그리고 처벌의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고발하는 내용의 광고. 쉽게 하면 그렇게 이야기인데. 그렇죠. 손정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손정우에 대한 판결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누가 광고를 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SNS에서 캐도아웃, 아동성범죄실태공론화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병 K패도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K패도라는 말이 뭐냐면 코리아를 뜻하는 K, 그리고 소아성애자를 뜻하는 패도라인을, 캐도파일을 합성해서 만든 신조어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한국 소아성애자들을 아웃시키는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K패도가 이틀 전인 7월 13일에 7월 15일 어제 대한민국 아동성착취물 유포자 처벌 시태를 외신들과 공론화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아동성착취와 성폭력에 간대한 한국의 부끄러운 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뉴욕타임스케어 광고 모금을 진행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저 사진대로 모금 시작 2시간 만에 목표 금액을 다 채웠습니다. 이거 비슷한 상태 2시간 만에 채웠어요? 2시간 만에. 그래요? 모금 내역을 정확히 공개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K패도가 정말 최소한의 비용만 모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광고비가 얼만데요? 광고비가 옥외광고 스크린 크기에 따라 다르고 위치, 어디에 있는 거냐. 또 그리고 송출 시간대가 언제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긴 한데 보통 사진 같은 이미지 광고를 작은 스크린에 틀려면 최소 3,000달러에서 5,000달러. 우리 돈으로 36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하루 트는데. 하루? 하루에? 네. 하루에.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작은 스크린이 하루에 한 천만 원. 비싼 곳은 대형 스크린같이 비싼 곳은 억대. 그래서 한 달에 3, 40억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2시간 만에 모금이 다 됐다고요? 네. 2시간 만에 모금이 다 끝났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그리고 이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분노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럼 이게 광고가 언제쯤 틀게 될지. 이거는 아직은 좀 미정인 상태인가요? 네. 결정은 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도파이라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활동적이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력을 갖추고 계세요. 최근에 소초로 역 앞에서 집회도 여셨고 그리고 지금 온라인의 해시태그 캠페인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곧 조만간 타임스케어의 광고가 올라올 것 같은데 타임스케어의 광고가 올라오게 되면 외신 기자들이 많이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조만간 우리가 부끄럽지만 고기 돌릴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현실과 아픈 치부를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은 어때요? 감사하다. 사법부 때문에 나라방신 톡톡히 당하게 생겼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주 간혹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전 세계 동네방네 떠들고 그러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프지만 필요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게 숨긴다고 숨겨지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게다가 지난 3월 3일에 국회에서 검사 출신 재선 국회의원인 미래통합당의 정정식 의원이 음란합성 영상인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법원 행정처 첫 차장이 나와서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국회와 사법부의 인식이고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론이 난리 치니까 이제 눈치 보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아프고 슬프지만 우리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더 많은 여론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부에서도 잠깐 후지주택이라고 거기서 혐한 모습 돌리고 했던 거에 대해서 잠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일본 안에서 혐한 이야기가 나올 때 또 일본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양심의 목소리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일본 안에도 살아있는 양심이 있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반갑고 안도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누리꾼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광고가 대한민국 사법부와 국회에 경종을 울리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며칠부터 튼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은 없는 거고. 공개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또 광고 내용도 사실은 좀 궁금해요. 네. 광고 내용 상당히 궁금해요. 어떻게 구성이 될지 좀 궁금한데 좀 기다려보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